여기 다 이런... 우와! 라멘티 엄청 맞는 거 라면에는 코리안 레스토랑도 본스 치킨 좋다 아까 안 와봤지? 네? 여기 왔었어? 네? 아까요? 아까 안 왔었어요 여기에서 그때 유리차 폐는 거 잘 유리차 폐다 네 진짜 바퀴도 빼가냐? 바퀴요? 어 벽 돌려놓고 바퀴도 빼가던데 여기 유리차 폐는 아직도 있는데 어? 그러네 여기 위험한 거 아니야? 여기 또 되나? 여기 또 되나? 여기 있네 유리 깨진 거 유리 깨진 거 유리 깨진 거 이 자리에서 깼어요 식당 가는 것도 스트레스 여기가 여기가 어급게 많은데 술 먹으면 추노우로 이렇게 술이랑 같이 먹으면 크 따로따로 맛있어 맛있어 안 짜져 어우 짜인어 큰 거 어디 가서 맨날 짠 것만 먹고 다닐게요 내가 알던 소스까지 맛있게 음 음 맛있어? 맛있네 음 음 음 치킨 소스 달라고 그랬는데 소스 봐봐 우리나라에서 한 이만한 봉지 그릇에 하나 주는데 소스도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소스를 음 이거 하나면 네 명이서 먹을 거 같은데 그럼 싸 갈까요? 응 왜요? 아니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어느 가게를 다 다 그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투고 투고 박스가 있어요 셀프도 있고 그리고 물어보는 데도 있고 응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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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피자 한번 뜨네 음 뭐 세 개밖에 안 먹었어요 음 음 음 음 치킨 한마리 이래 치킨 한마리 음 먹을 수 없다 진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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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